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연금개혁, 물 건너가는 걸까요? 오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모였지만 근본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이 6개월 연장됐지만, 하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 자체가 부담이겠죠. 연금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입니다. 지난해 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인 마이너스 8.22%를 기록하며 질타가 이어지자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는 자리입니다. 제대로 사실 못하는 그런 이유라는 거는 재정 목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고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의 조정 없이는 연금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 10달간 활동한 연금개혁특위는 빈손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민간자문의 보고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내릴지 방향성 자체는 물론 구체적 수치도 정하지 못하면서 맹탕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연금특위는 활동기한을 6개월 늘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앞으로도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할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연금개혁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